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러분 진짜 고장하지 않아요? 더욱더 고장 또 더 고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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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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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경우는 다른거 너무 잘했는데 화이트가 너무 세서 얘는 만화같이 보인다는거? 세다는거?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거 같고 한 이 정도 정도가 되게 자연스럽게 화이트 잘 들어간 것 같거든? 그래서 블랙할때는 너무 진하게 말고 이렇게 남겨 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쨌든 블랙 개체에서 가장 펴야되는게 리본이잖아 리본쪽에만 색깔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풍성하게 리본이 정말 잘 들어간 것 같거든? 그래서 멀리서 봤을때도 진짜 약간 생동감 있어 보이고 되게 한눈에 빡 들어오는? 그래서 집중도가 진짜 큰 것 같아 얘도 그렇고 그리고 색깔도 진짜 약간 어두워지지 않고 밝은 부분 확실히 밝게 들어가고 어두운 부분 확실히 어둡게 들어가고 해서 되게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이어 리본도 진짜 색깔이 안타가지고 좋은 것 같아 얘가 어두운 물체기 때문에 얘는 많이 어두운 면적이 넓지 않아야 더 확 보인단 말이야? 근데 얘같은 경우는 어두운 면적을 좁게 해서 리본이 되게 눈에 잘 치운 것 같아 그리고... 감사합니다.